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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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와 조합 Survival 설탕 그릇볶음 이코아 지난 캠핑 그 영상 봐도 둘이 엄청 싸우는 것 같아요 둘이 엄청 싸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? 가막산은 그거 아니야? 삼촌 눈에서 있는 장소 queries 이거 좀 바크하다 여기 있을 거 다 있네. 샤워실도 한 번 보고 싶다. 음. 파랑주 먹었다. 응. 저기 딱 있어? 일단 나라에 사는 데가 좋은 것 같아. 진짜 왜 따나? 짜기도 하고. 응. 망치에 신나있는 모든 분들을 보내주는다. 옥수수, 부산국, 고춧가루, 고추, 고춧가루, 맥주, 고춧가루. ťast. 이제 샐러드가 더 좋지? 낮잠까루. 아주 잘 밟지. 수돗아. 수우도 고춧가루, 스테이크, 생크림, 생크림, 피라맛, 고춧가루, 소주,eres,티맛, 고춧가루, 설탕, 설탕, 소주,将す, 참,sch, 엉,ped, 엉,C, 닭갈비는 또 그게 다야? 어 왜 또고? 아니 딱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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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더 있을까 무서웠어? 사실 그거였어 또 몸나는 계속 해야되나? 그것도 이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 뭘 시작하는데? 간식? 어 간식 꽃다우랑 마시멜로우랑 과자도 있고 치즈도 있고 아 고운 치즈도 있어? 카레 떡도 있어 아 또 있어? 고운 치즈 맛있어 잠깐만 우리 고구마 까먹으면 안돼 아 고구마도 있고 떡은 굽지 말아야겠다 그냥 저 치즈만 구워 먹으면 그러니까 일단 적당히 순서대로 하자 아 됐어 됐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않나? 응 근데 진짜 괜찮은데 고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 장 한 장 먹고 있어 이런 건 모르겠지 다섯 아 아 버려도 돼요 그럼 버리면 버리는 거? 또 어떻게 지금 마음이 급한데?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붙일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면 다 붙여야죠 4만 붙여야 되는 거야? 어 단호하네요 어 어 헐 야 너 뭐 밑장빼기 하는 거 아니냐? 뭐 이렇게 카드 패가 잘 나와 몰라 잘 나오네 근데 나도 끝났어 어 어? 어? 버리고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예민해진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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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먹어야 돼 버렸어 오빠랑 나야? 이거 하다 증록 아 아니야 어떻게 돼? 되게 잘해보는 거야? 말을 못하겠어 그래 말해봐 뭐가 더 좋은 건지 모르겠어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좋은 거지 아니 근데 이 상황에 버릴 수 있는 필요한 거를 안 버려야지 3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모르겠어 알아서 버려 알았어 왜 그런 말을 알았어 왜 같은 숫자 없어? 그래 이게 이게 붙일 수가 없다니까? 어 이제 없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거 버려 그냥 이거 버리면 하나 있잖아 얘 버려 아 누나 이제 어차피 끝났어 그래서 궁금한 거야 물어보는 거야 없지 어떡해 없어 원래 방식 이런 거 그래 그래서 이상한 걸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? 버려 버려 수고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같이 이런 이렇게 이제 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